날개 살짝 버려주시고 안쪽에 놓고 손을 벗고 예 그립했을 때 그 손으로 돌리면 손 먹나봐요 맞아야 됩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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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이거를 조금 남는데 이건 예? 원소가 되기가 없죠 아 받쳤어야 되는구나 아까 네 아 대감 떨어졌구나 되고있나? 예? 자 그립 빼는 법 자 이걸 에어를 사용해서 하시면 금방 쉽게 됩니다 날개 살짝 버려주시고 안쪽에 놓고 자 지난번 동영상 때 파이프 커터 사용법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삐뚤어여 이게 전 사용자분이 셧텁으로 잘랐나봐요 예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만 자르겠습니다 그쪽쪽 약간 이정도는 하셔도 돼요 2mm정도는 줘야지 블루오캐닛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해보셨죠? 네 이만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이렇게 날 보이죠?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세요 살살 힘주지 마시고 그냥 살살 됐습니다 으이씨 통통통 됐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죠? 조립이? 아 시원하네요 그냥 아주 시원합니다 자 여기 거대한 시스포스트가 있죠? 자 이거 왜 자르냐고요? 너무 길기때문에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경량화 목적으로도 많이 자릅니다 흐흐흐 그래서 잘 됐어요 우와 됐습니다 커팅 이렇게 두꺼운거 처음 봤어요 시스포스트 방금 봐주셨죠? 장갑을 껴야됩니다 손 베일 뻔했어요 베일 뻔했어요 장갑 아꼈으면 좀 피 받습니다 이야 됐습니다 시스포스트 커팅이 완료됐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